레디 레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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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중요한 역할 맡았다 형 간 어때요? 야야 괜찮아 먹어봐봐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었어 맛있었어 했으면 요리를 잘하거든 마무리 한 번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오 세찬이 양손 요리한다 양손 요리한다 양손 요리한다 나이스 야선아 당면 당면 끓이야 당면 에? 너무 물맛인데? 너무 참기름 둥둥 떠다니는 물맛인데? 참기름 참기름 오케이 조금 기름맛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참기름맛이 너무 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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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간장을 조금 더 넣어도 되나? 어 고춧가루 간하라 그랬는데 아 너무 너무 많이 야 버섯 넣어야 돼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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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 잘라놓은 거 옆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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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들어가 저 시금치 그래 하나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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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뚜껑 닫어 뚜껑 아니야 쪼리려면 또 열어놔야지 쪼리려면 열어놔야지 쪼리려면 열어놔야지 아니 열 열 전들리 중에 너무 낮아서 좋아 좋아 세찬아 뚜껑에서 뺏어 뚜껑 닫어 뚜껑 닫어 뚜껑 닫어 뚜껑 닫어 뚜껑 익혀야지 뚜껑을 좀 닫어 뚜껑 아니 아니 뚜껑 뚜껑 닫어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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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진호 침착하게 침착하게 제 말이야 제 말 안 들려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옆 오 여기 맛있을 거 같은데? 저거 우리 거 왜 먹는 거야? 우리 옆집 거 먹어 봐 왜 오 여기 너무 맛있어 오 여기 너무 맛있어 야 이게 그런 얘기 하려나? 그런 얘기하면 반대시 맛있지? 형 맛 잡았어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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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야 아 우리 좀 안 둬 아 이거 까만요 아 어 아 아 아 나 잘 나오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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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잘하네 잘하네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는 잠깐만 저거 괜찮아 저거 9샷, 저거 9샷, 저거 9샷, 저거 9샷 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순아! 약간 좀 퍼포먼스가 있네 근데 세찬이가 요리를 잘하는데 제가 좀 허사가 있네 부진, 부진, 부진 어, 부진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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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나이스! 잡채가 익어야 돼 잘한다! 조사버려! 이거를 팬이 너무 작으니까 냄비에다가 그냥 넣고 볶아버려 오케이, 오케이 기름이 일단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이게 낫다 볶아, 그냥 볶아, 그냥 올려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기 갈비찜 국물을 거기 넣어봐 갈비찜 국물? 근데 여기 걸 넣어야겠다 그래, 거기 걸 넣어 그렇게 맛있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아니, 잠깐 형, 얘네 얘네, 얘네 뭐야 아니, 우리 거 이거 조직수리가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우리 거 왜 가기로 한 거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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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니, 이거 그만 줘, 그만 내야 돼, 우리 엄마 눈빛 좋아 엄마 아니구나 어 맛, 맛 어때? 음, 좀 싱거워요 무조건 맛있어, 다진마늘 넣으면 고춧가루도 좀 넣어봐, 고춧가루도 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맛술, 맛술 맛술이야? 야, 이거 이런 자체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면 알 것 같은데? 야, 이게, 야, 맛있어진다 맛있어 맛있단 말야 브라인 부릉 옆집